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0월 29일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뇌물, 횡령 등인데요. 가장 기초가 됐던 것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다스. 이 다스가 누구의 회사냐? 실소유자가 누구냐?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량은 합해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약 57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선고된 이의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건데 2018년 4월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2년 반 정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이고요. 또 그 전에 2002년에는 민선 3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돼서 재임했습니다. 정치적인 평가, 사회적인 평가, 윤리도덕적인 평가는 다른 곳에서 할 테니까 여기서는 오늘은 법적인 부분만 좀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이번 사건 관련돼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적인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2017년으로 거슬러 가면요. 당시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12월에 다스 비자금 의혹 등에 관한 고반 사건을 투사하는 별도 팀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해를 넘겨서 2018년 1월에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요. 그 외에도 이상은 회장, 이영배 금강대표 사무실 등을 비롯한 곳을 함께 압수수색합니다. 또 그 바로 다음 날에는 MB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백준, 김진모, 김희중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또 그 후에는 형이죠.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의 임차 공간, 지하실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또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두 번째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퇴임 후에 대통령 퇴임 후에 다스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 이른바 PPP 기획안이 담긴 그런 문건을 확보합니다. 아니 다스 지분을 이면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퇴임 후에 이걸 처리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죠. 또 그 후에 김백준 씨를 구속기도 하면서 당시에 국정원 특할비를 수수한 방조범으로 기소했거든요. 그러면서 MB를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검찰이 삼성전자 사옥, 그리고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또 재산관리인으로 불렸던 이병모 씨를 또 긴급체포하면서 차명재산 리스트도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120억 횡령,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횡령이다. 또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라고 밝히면서 2018년 3월 1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과. 풍문처럼 나왔잖아요. 전과 14범이다. 어떻게 전과 14범이 대통령이 됐냐. 이런 얘기들은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니라고 했죠. 특히 2007년에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전과 14범 얘기 나오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대선 공보부라도 전과 경영 없음으로 기재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한 건으로 수정했는데 그게 재산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가 아니라 학생운동 관련된 그런 전과만 추가적으로 기재를 했죠.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3월 1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상자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기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총 11번, 11회 형사처벌 받았다라고 적시했다는 내용이 서울신문 단톡 보도로 나온 적이 있죠. 또 여기에 대해서 MB 측에서 반박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확인됐어요. 당시 64년에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당시에 한일회담 반대심의 주도하다가 소유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다가 72년 전에는 또 무허가로 또 차고를 건축해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다가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서 또 약식 기소되기도 하고 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96년이죠. 이때 정로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그때 그 선거 법정 비용을 이제 초과 지출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이거를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폭로자에게 1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도 유죄고 또 범인 도피도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유죄 판결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죠. 동북구치소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특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스 관련해서는 또 횡령을 했다는 내용이고 또 뇌물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 얘기가 또 나왔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1심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이제 조서에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들이 유죄의 증거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이 이걸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피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난 못 믿겠다. 이거 아니다. 틀렸다. 잘못 기대됐다. 또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1심 과정에서는 MB 측에서 이걸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 보고 다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나중에는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리, 배려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종반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약 111억 원. 1심에서는 거의 비슷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징역 15년형이고요. 벌금 135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이 선고됐어요. 임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소했고요. 그 후에 2019년에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게 일단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미결수잖아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최장 6개월입니다. 1심에서도 최장 6개월, 두 달, 두 달, 두 달 합해서 총 6개월 또 2심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대폭 생략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됐는데 2심에서는 다 증거 부동의를 했고 다시 다 불러서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증인들 중에 출석을 좀 회피하던 그런 증인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좀 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인 구속기간 안에 2심 재판이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풀려나거든요. 따라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있을 때만 출석을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외부 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하다가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또 지지자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러 가지 제한을 걸죠. 주거지에 대한 제한, 그리고 또 접견통신대상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붙여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뭐냐면 삼성으로 받던 뇌물액이 더 있다. 51억 원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요. 검찰이, 법원이 이걸 허가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2심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됐죠. 결과적으로. 해를 넘겨서 이제 2020년으로 옵니다. 2020년 1월 8일에 검찰이 2심,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구형을 하는데요. 뇌물액이 더 늘었으니까. 그리고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도 계속해서 검찰은 유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징역 합산 23년, 그리고 벌금 320억 원을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에, 이거 올해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고법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죠. 합산해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약 57억 8천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또 보석 결정도 취소되고 법정에서 재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는 징역은 1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보면 맞습니다. 합하면. 그런데 이걸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저지른 뇌물 관련된 범죄에는 형량을 별도로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무 담임권 관련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형과 벌금 130억 원이고요. 횡령, 다수 횡령을 비롯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징역 17년인데 이게 왜 박근혜 사건이 떠오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거를 잘못했어요. 그냥 합해서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서 원심 판결을 파악이 완성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진 적이 있죠. 그렇다면 1심보다 2심에서의 형이 더 무거워졌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부분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28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된 뇌물, 이게 증거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부분이 새롭게 인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이 일부 관련해 일부 인정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더 많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그룹 관련된 뇌물도 있잖아요. 이게 1심에서는 51억원 중에 27억원 정도만 인정이 됐는데 그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은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본사가 대납한 미국 로펌이죠. 에이킹검프 자문료 51억원 모두 뇌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에이킹검프 LA사무소에 송금한 소송비용 38억원 이것도 뇌물로 인정이 된 거죠. 게다가 다스 횡령액도 좀 늘었는데요. 1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게 선거캠프 직원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또는 에크스 승용차 구매 대금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괄일제로 보면서 횡령행위 5억원에서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다 불복했어요. 검사도 이거 너무 평양이 낫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또 MB 측은 잘못됐다라고 모아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올해 10월 29일에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약했습니다. 이건 즉 2심 판결이 타당하다. 2심 판결이 옳다라고 본 거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합계 징역 17년 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8천만 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법적인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억울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진실이, 실제 진실은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죠. 이러한 공식 입장 외에도 측근들이 이 판결,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 자택에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측근을 통해 전해진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겁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는데 대법원이 정권에 주눅 들었는지, 협력 관계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 판결을 내렸다. 또 현재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정부의 실정을 짚으면서 나라 장래가 많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고요. 또 측근들이 사면이나 복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엔비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해왔다고 측근들이 말한 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 수소액이 94억 원으로 늘면서 결과적으로 1심 형량보다 2년이 더 가중된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공소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 16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부분. 그런데 크게 말해서 횡령, 뇌물,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엔비 측이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다스 횡령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거는 일단 금액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선 다스가 누구 거냐, 다스가 엔비 거냐, 다스 소유자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이 판단이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선 다스 횡령 부분 살펴보면 이 다스에서 약 339억 원의 비자금을 적용했던 횡령입니다. 이 부분 1심과 2심 모두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캠프에 허위 구별 4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거 그리고 또 승용차 구입하는, 조금 전 말씀드린 에코스 구입한 약 5,300만 원 정도도 1심은 면수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2심에서는 유죄로 봤고요. 포괄일제로 본 겁니다. 함께 묶어서 본 거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도 문제없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또 법인카드 사용액을 합해봤더니 6억 원, 이거는 1심, 2심 모두 유죄로 봤죠. 또 두 번째가 법인세 포탈입니다. 이 다스의 법인세를 포탈한 게 이 부분은 1심에서는 공소기각, 2심에서는 무죄 판결 나왔고요. 또 다스 미국 소송 관련해서 공무원을 동원했다. 당시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점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뇌물입니다. 특히 3성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애초에는 64억 원이었는데 115억 원으로 검찰이 주장을 했습니다. 인정된 건 최종적으로 89억 원이 됐고요. 1심도 일부 유죄였지만 2심에서 좀 더 많이 인정이 됐습니다. 또 그 외에 사전수례체 3억 원은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이제 국정원 자금수수 쪽으로 갑니다. 김성호, 원세훈 관련해서 일부는 무죄라고 봤지만 또 다른 일부 혐의는 유죄라고 봤죠.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돼서는 원세훈 국정원장 본인도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게 이 판결에 대한 그리고 이 피고인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공직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8성 전 우리금융회장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가 유지됐고요. 또 김수남, 김소남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입니다. 최동규, 손병문, 그리고 이른바 지광스님 관련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 이건 영포필등에 가지고 와서 숨겨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판단 특히 이심 판단 있잖아요. 이심 판단이 다 옳다라고 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특히 그 외에도 항소심의 어떤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실체 관계에 대한 그런 판단은 아니고 형식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2일에 동부구치소로 온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즉, 유죄 판결이 최저 확정된 건 이번에 된 거지만 그 전에 미결 구금 상태로 있었던 것도 다 수용생활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 산입이 되는 거죠. 그 일수가 349일인데 이거는 이제 합계 징역 17년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벌금도 있거든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노역장 유치가 돼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벌금 다 납부한다고 치고 징역 17년형, 게다가 지금 약 1년 정도 구치소에 있던 거 빼면 2036년 출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95세에 출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형기를 다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95세까지 수용생활을 한다면 높은 확률로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 아니겠느냐. 현 정권에도 또 집권 세력에게도 이런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제 출소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뭐가 있을지 좀 봐야죠. 첫 번째는 재심입니다. 언론에서도 약간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재심이라는 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원 판결, 이번에 유죄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또는 변조되었다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형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고 봐야죠. 있었으면 아마 다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의 발언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단정지었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아마 핵심 제보자 김종백 씨의 이야기만으로 다스를 엠비컷으로 보고 그 후에 횡령 등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재심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러면 과연 홍준표 의원의 지적이 맞는 말인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음...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종배 씨가 핵심 제보자인 건 맞아요. 그리고 김종배 씨로 인해서 수사가 어제 금물살을 탄 것도 맞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고요.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또 이동용 부사장, 이거 조카입니다. 조카. 또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렇게 이런 여러 사람들, 특히 측근들이 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엠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실제로. 특히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다스 대표였던 김성우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이명박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서 다스를 설립했다. 또 피고인 이명박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또 피고인 이명박의 지시로 비사금을 조성해 김재정 등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김종백 씨 뿐만 아니라 다스 대표였던 사람에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언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어요. 증언만으로 다 판단한 게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게 VIP 장부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계좌 추적을 다 해서 물증으로 다 제시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문에는 100종 넘는 분량의 범죄 일련표가 있어요. 이런 경제범죄, 횡령이든 사기든 이런 경우에는 절도도 마찬가지고요. 일련표가 쭉 판결문 말미에 뒷부분에 추가됩니다. 표로 정리된. 그런데 이게 115쪽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일련표를 보면 95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이 MB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돈 약 267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드러나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있죠. 결국 재판부가 다스 실수자는 이명박이고 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도 이명박이다. 이게 넉넉히 인정된다고 1심 재판부가 봤고 이게 2심에서도 유지가 됐고 대법원에서도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정치인이 판결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 냉정하고 엄격한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법적인 의견 제시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든 야든 진보순 보수든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들 법적인 출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좀 걸러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사면을 알아봐야겠죠.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사람을 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고 올리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면 관련해서는 과거의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면을 해준 건데요. 그때 이 사람입니다. 경제인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헌정사상 최초의 특별 사면이 있었고 또 국경일, 기념일, 예를 들어 광복절, 크리스마스 이런 게 아니라 연말, 12월 31일에 특별 사면을 했던 일도 전례가 없었거든요. 이때 특별 사면 된 사람, 바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죠. 당시 배임, 조세포탈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전 회장이 IOC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거 위원 자격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였고 이렇게 IOC 위원 한 명이 소중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지장이 생긴다라는 입장에 의해서 결국 특별 사면을 하고 IOC 위원 자격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당시 국가적인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는 당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전 회장이 그게 첫 번째 사면은 아니었어요. 97년 10월에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특별 사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두 번이나 특별 사면 받았고 특히 두 번째, NBA에 의한 특별 사면은 유죄 판결 나오고 4개월 만에 사면 받았으니까 실제로 구속되지도 않았고요. 그때 MB가 사면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사면을 해준 기억이 나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하지만 생각보다 관심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당시 특검입니다. BBK 특검. BBK 특검.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안 한 것이냐 또는 일부러 그런 결과를 내린 것이냐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만 보면 이번에 1, 2, 3심 판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와 이면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계 그리고 이면박 전 대통령이 행한 그런 범죄들을 볼 때 이 BBK 특검 당시에 어떤 다스 소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그러면 그 당시 BBK 특검팀에 누가 있었으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등을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도 모두가 다 드러났죠. 여기에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밝혀진다. 또 거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꼭 받게 된다. 이런 진리를 확인하게 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